안녕하세요 도구워치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만으로 구독자 만명을 달성해 버렸네요 결국 뭐 여기까지 왔으니 이왕 이렇게 된거 두번째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그냥 딱히 다른 방법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제 방식대로 직전 리뷰하였던 카시오 W218H 시계를 제가 직접 구입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왕 기분좋게 쏘는거 좀 더 쓰겠습니다 이번에는 30개 참여 방법은 지금 보시는 이 영상 댓글로 이메일 주소와 그냥 아무 말이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시계를 뭐 드릴테니까 구독을 해달라고 부탁드리는건 절대 아니구요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구입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저와 에디터 에디 둘이서 그냥 마음대로 30분을 선정하겠습니다 중요한건 마감시간인데 지난번에 이틀이나 드리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몰려서 조금 짧게 응모를 받겠습니다 어디까지나 평소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 분들에게 드리기 위함이 목적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주의사항 최소한의 구독 여부를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구독 정보를 공개로 좀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감시한은 2021년 3월 19일 금요일 밤 11시 59분 PM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도구어치셨습니다